네 이번 시간에는 이전 동영상을 그대로 이어서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를 조금 더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 나오는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야 비로소 클래스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 클래스 B를 인스턴스화 시킨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클래스 B의 부모인 클래스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B2를 인스턴스화 시킨 오브젝트 2가 있는데요. 자 B2는 바로 이것이고 B2 클래스의 부모는 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A라는 클래스는 B2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즉 A라는 클래스 A라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 B와 또 B2를 B와 B2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각각 데이터 타입이 부모 클래스인 A인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2를 만든 거죠. 오브젝트 저기 있는 저 오브젝트라는 오브제는 J는 오브젝트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요 오브젝트 점 엑스 메소드로 호출시키고 오브젝트 2 점 엑스 메소드를 이 호출을 시키면 실행을 시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것은 자 얘는 클래스는 A이지만 데이터 타입은 A이지만 이 오브젝트의 원래 클래스는 B죠. 원래 클래스 B는 이것이고 이것의 메소드 X는 B 점 엑스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B 점 엑스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오브젝트 2 점 엑스라는 이 메소드는 오브젝트 2의 실제 클래스는 B2죠. 자 B2는 X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 메소드의 값은 B2 점 엑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B2 점 엑스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2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에 담겨있는 실제 클래스는 B와 B2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개의 클래스 모두 데이터 타입은 A, 즉 부모 클래스로 지정을 해서 부모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소드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한 메소드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했다면 실제 동작은 부모 클래스의 동작인 XA.X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메소드의 내용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서는 정의하지 않은 메소드 Y를 만약에 클래스 B에 B를 인스턴스화시킨 클래스에서 실행시키려고 하면 이 Y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에서는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것은 존재하지 않는 메소드가 되는 것이죠. 즉, 동일한 데이터 타입 이 두 개의 객체들은 서로 다른 객체인데요. 이 두 개의 객체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존재하면서 각각의 클래스를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그 각각의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메소드에 정의되어 있는 방식대로 동작한다. 라는 점이 바로 다형성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무척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하구요.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을 배울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혼란스러움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해 안 가시면 괜찮습니다. 이해 가시면 축하드려요. 예, 대박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다형성이라는 주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을 쭉 진행해 나오면서 여러가지 것들을 공부해 왔는데 이 다형성 혹시나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뭐,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메소드, 또 객체, 또 반복문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제 수업이 그런 걸 이해시킬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면 저는 실수를 한 거예요. 예, 실패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필수적인 것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다형성은 알면 너무 좋고 모르면 언젠가 알게 될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 가신 분들은 뒤에 있는 내용 쭉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뒤에 나오는 다음 수업인 예외 정도만 여러분들이 완주하시면 자바에 대한 기초 수업은 끝낸 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 이 다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용하는가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예제를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수업을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